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이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요. 취업난을 겪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인턴십. 앞으로 방학기간마다 진행되는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박현규 씨. 정재욱 도의원과 함께 도내 공공기관과 산업체 등 각 분야별 실태조사와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경남형 인턴십 모델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에 대한 문제점이 발굴이 되면 당연히 의해서 저희가 지적이 될 거고, 또 우수한 사례, 그리고 경남형 인턴의 어떤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도의회,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 지원관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도의원이 된 김순택 의원은 대학에서 경찰 행정학을 배우고 있는 장유아 씨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조례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선 도의원의 열의에다 청년 대학생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지길 서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과연 지방의회는 뭘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그리고 조례는 과연 이게 무엇인지도 궁금해서. 젊은 대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우리가 미처 잘 모르는 시선,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었고요. 구직, 단념, 청년, 이른바 니트족의 실태와 취업 지원을 위한 연구과제엔 30대 초반의 최연소 도의원이 사회복지학과 인턴 학생과 한조를 이루었습니다. 경남도의회와 협약을 맺은 도내 6개 대학에서 선발한 10명의 인턴 학생들은 앞으로 여름방학 6주간 10명의 도의원들과 개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들은 조례 재개정이나 도정질문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경남도의회가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의회 정책지원관, 인턴 학생 등 3명만으로 짧은 기간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인턴들이 수행할 연구과제를 보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 스스로 전문 인력을 육성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대학생 인턴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